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항상 우리는 어딘가 녹화가 되고 있다는 거 너네 알아? 생각해 봐. 어디든 CCTV가 달려 있고 어디든 촬영 블랙박스가 우리를 찍고 있고 우리는 항상 노출돼 있어. 특히 요새는 더 심하지. 내가 이 얘기를 왜 하지? 뭐야? 뭐야? 야, 너 여기서 철저하게 집 밖을 안 나오는구나. 내가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아, 이거 멋있겠다. 이 얘기를 왜 하지? 하면서 마무리가 없었던 거야. 사실은 노출돼 있지, 진짜. 이 정도면 해결된 거야. 됐어, 됐어. 이렇게 어려워, 뭐 하나. 우리가 답을 찾고자 토론이 시작된 게 아니잖아. 맞아. 그냥 생각을 알고 싶었을 뿐. 잠깐! 마지막 사연이 있어. 알았어, 맞아. 이건 우리 모모랜드의 고민이야.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. 우리 고민은 이번에 신곡이 나왔어. 세상에. 근데 이게 뿜뿜처럼 뜰까 하는 고민이 많아. 그래, 뿜뿜이 워낙 세서. 맞아. 그럼 너희가 듣고 한 번 평가를 해줄래? 그럼 춤도 보여주는 거야? 제목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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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목이 빽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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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진희 형 나오는데? 빽이야! 잘 봐줘, 얘들아. 뮤직 큐! 4 qua! 미쳤네! 진춤! 3, 2, 1, 2! 4, 3, 2, 1. 5화! decided to know why I was so better, do you know what I was supposed to be? 3, 2, 1, 2, 1